외계어 낭독 퀴즈입니다. 아 뭐야? 이게 뭐야? 외계인 낭독. 자, 설명 들어갑니다. 외계어란 모든 글자에 이응받침을 붙인 언어입니다. 안녕하세요를 어떻게 하죠, 그러면? 안녕하세요. 낭룡 핫생용. 핫생용. 잠시 후 영혼 없는 기기음 외계어를 여러분께 우주에서 보내주십니다. 사수와 공명을 순서로 정확히 맞춰주시면 됩니다. 망할 것 같은데? 예. 자, 자세를 취해주시고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빙금빙금빙긍. 동맹증망공. 넝. 행잉. 뱅잉빙. 봉잉. 앙승앙승한깽. 승칭증망공. 넝. 극망종. 검득령. 검득령. 앵맹한깽. 검득령. 넝. 위안맹. 위안맹. 어? 뭐야? 막판에. 그냥 한번 가볼게요. 자, 자. AOA. 짧은 치마. 실패. 어, 뒤쪽에 지금 정답하기 직전에 뭐가 센 게 뭐 나왔거든요.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으쨰. 앙승앙승한깽. 승칭증망공. 아슬아슬하게. 극망종. 검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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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맹한깽. 검득령. 자, 나옵니다. 위안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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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 윈. 앙냉농. 상큼하고 레츠고. 쿨아. 쿨아. EXID 선배님의 EXID 선배님의 위아래. 어? 상담입니다. 나와주세요. 위안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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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다 여기서. 얼굴을 같이 해줘. 얼굴을 같이 해줘. 얼굴을 같이 해줘. 자, 어디, 어디. 어디. 윈 아래. 윈 아래. 윈 아래. 어, 부끄러워한다. 잠시만요. 어, 부끄러워한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기요. 잠시만요. 저기요. 아니, 두 분이 하시면 어떻게. 사쿠라 퍼포먼스. 아니, 사쿠라 퍼포먼스를 빼. 맞아. 저기, 사쿠라 성공입니다. 자, 사쿠라 딸기에요 축구에요? 딸기요. 아, 딸기 선택합니다. 자, 이제. 드립스. 숭취항, 냉숭행, 송황, 웅능, 낭장등, 뱅인빈, 당릉, 맹령행, 흥등민고, 임장앙, 용깃냉방, 단강왕, 낭, 강징숭동, 임장앙, 엉능, 능흥방, 홍장, 등엉성, 공, 충충능, 상랑등, 금숭행, 극령왕, 넝, 왱징, 끈릉능, 넝, 강공싱엄정, 극년강, 장림, 빙웅, 금, 싱웅, 싱붐, 안행. 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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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싱붐, 싱붐. 텐미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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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 리미티드야? 리미티드. 이효리의 텐미닛. 설마? 정답입니다. 에이, 간다. 이게 퍼포먼스다. 걸그룹 도와줘야지. 준비, 준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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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레츠고. 카메라. 레츠고.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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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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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들어간다. 헤이. 헤이. 자, 개그맨들 다 나와. 헐. 우와. 오오오오오. 뭐야? 어, 어. 어, 어.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어. 어, 어. 오! 간다! 복싱, 복싱! 복싱 간다, 복싱! 놀랐어! 조혜련 씨가 먹게 됩니다. 야, 대박이에요. 10미뉴처! 박범 형도 힘들어한다, 박범 형! 눈둘 데가 없는 퍼포먼스였어. 이렇게 되면 조혜련 씨 바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박범 날에. 박범 씨 왔으니까. 날에는 빠질 거 같아. 오케이. 들려 주세요. 잉쟁, 몽둥, 앙행성, 렁잉, 송웅, 꽁, 붕장고, 웅링, 한갱, 학능겅양, 옹, 렁붕, 웽, 잉잼성양, 망인, 웽롱덩, 낭릉, 창암, 웅겅양. 정답! 정답! 광범, 광범. 조금조심 따라 부르다가 나왔어. 광범, 잘 얘기해야 됩니다. 잠깐만, 이게 뭐지? 잘 얘기해야 돼요. 이게 뭐구나? 뭐가 좀 더 잘 얘기해야 돼요? 갑자기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갑자기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갑자기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척스키스! 러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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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에 걸려. 재스키스, 재스키스. 커플. 아, 커플. 천답입니다. 오케이. 아, 알지. 잘하세요. 신분권. hhhh, 뭔지. 모르겠어요. 왜 잤지. 왜 잤지. 왜 잤지. 왜 잤지. 왜 잤지. 많이 외롭던. 이걸 모르네. 이걸 모르네. 이게. 이걸 모르네. 이걸 모르네. 이거 모르네. 자, 한 번 더. 다 같이. 너를 사랑해, 이제 모든 시간들을 나와 함께해. 역시 노래였다. 축하합니다. 박나래 먹습니다, 박나래 먹습니다. 잭스키스 올 러비 뭡니까, 올 러비. 꽤 많아요. 이제 은지연 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준이가 지원이 춤추는 걸 보더니 옛날 선배님들은 진짜 쉽게 이렇게 돈 벌. 아니야, 아니야. 춤 너무 따라하기 쉬우니까 예전에는 좀 따라하기 쉬운 춤. 저 노래에 뭐 이런 거 추니? 인물상식경제역사. 은지연 씨. 제가 또 하는 프로도 있고 하니까 역사. 성공합니다, 역사. 역사, 역사. 오늘 함께할 역사 영역 퀴즈는? 가역에 살아있는 역사를 써내려간 가수분들을 만나는 시간. 오늘의 1위 후보는 누구입니다? 오케이. 재밌지? 오케이. 세당 1위 후보의 공명을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외쳐주시면 됩니다. 1위 후보고. 보여주세요. 오늘의 1위 후보고 누굽니까? 오케이.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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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현! 제목! 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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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그리고요? 팜양갱. 정답입니다. 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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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이제 옵니다. 날아가면 돼. 옵니다. 아무리 와도 탱구가 몰라요. 와도 탱구가 몰라. amus preservation. 어때요? 카메리아혁. 허구 근데 왜 뱉 abroad 나이스! 힘me! pulled. Killerowe! 숨어! 아니! 정답 programmалось 오늘의 1위 후보 멀리 갑니다. 가요토텐 쪽. 보여주세요. 가요토텐. 오픈. 엄정화, 안재욱, 자자입니다. 엄정화, 안재욱, 자자. 엄정화, 안재욱, 자자. 엄정화, 안재욱, 자자. 엄정화, 안재욱, 자자. 안재욱 씨 머리 봐요. 뭡니까? 여러분. 정답. 정답. 초대. 그리고요. 별은 내 가슴에. 그리고요. 학교 안에서.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야, 그걸 목까지 들어. 그걸 왜 끝까지 들어?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단 하나는 맞지 않았어요. 아까 엄지현 씨가 얘기한 건 드라마 제목이었습니다. 맞아, 맞아. 야, 대박인데 저거. 그 노래가 제목이.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이유였는데 돌아와줘. 아, 부르다 보면 나와요. 이제라도 사랑할 수 있게. 셋! 그래, 그거다. 대반의 장미. 포에버. 5. 4. 버스 안에서. 아, 정답. 4. 1. 1. 5. 4. 4. 5. 5. 5. 5. 5. 1. 5. 5. 5. 5. 5.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키오빠 지금까지 남아있어 지금. 이거 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키가 지금 준결승 갈 수 있어요. 제발, 제발. 이거 근데 아슬아. 1위 후보군을 공개합니다. 5필스 코리아. 뭐야? 됐다. 신하, 보아. 신하, 보아. 은지호, 됐다. 보아, 보아. 2002년? 저거 운젠데. 저거 운젠데. 2002년? 같이 활동했잖아요, 키. 키. 너의 결혼식. 그리고요. 아이디 피스비? 정답. 정답 안 돼요. 은지호. 지원. 너의 결혼식. 넘버원. 50% 정답. 넘버원은 아니야, 넘버원. 정답. 넘버원은 아니야, 넘버원. 정답. 지원. 퍼펙트 맨. 퍼펙트 맨. 넘버원. 퍼펙트 맨. 넘버원. 고맙다. 안 맞춰서 일수록, 그렇지? 어떻게 췄어? 안 돼, 너. 형, 춤 좀 춰줘. 내가 춤을 몰라. 춤을 몰라. 춤을 몰라, 춤을 몰라. 춤을 몰라. 은지호 먹습니다. 이벤트가 킥. 부력적이다, 부력적이야. 나 괜히? 괜히 나대서. 이걸 본인이 멜 거라고 상상을 못 했어요. 이집했어야 되는데. 보물인 겁니다. 좋아. 좋아. 좋아.